지난해 11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, 한 여성이 아들이 찾아오기로 했다며 객실에 나서려고 합니다. 그러자 함께 있던 남성이 여성의 앞을 가로막고서는 휴대전화까지 바닥에 집어던지는데요. 이후 분해 못 이긴 남성, 여성의 얼굴과 눈을 주차례 폭행했고, 급기야 운동화 끈까지 풀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. 더 놀라운 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여성의 나이는 77세, 여성을 공격한 남성은 85세의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. 두 사람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노년의 나이에 이토록 무자비한 폭행을 휘둘렀던 걸까요? 저는 남성, 여성 그래서 기껏 해봐야 중년 이런 줄 알았는데, 남성은 85살, 아주 초고령, 여성은 77. 아하, 이거 좀 정리부터 해보고 가죠. 네, 지난해 11월 2일인데요. 밤 9시쯤에 대전의 숙박업소에서 이 80대 남성이 7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. 이 당시에 남성은 여성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. 그리고 저는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려고 하다가 이 여성이 정신을 잃자 중단했습니다. 지금 피해자 상태가 어떤지 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? 그렇습니다. 당시에 그 85세 노인이 77세 여성을 목을 졸은 사건인데요. 그 전에 이 남성분이 여성의 얼굴 부분, 줄 얼굴이라든가 머리, 눈비를 무자비하게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끈으로 목을 졸은 거거든요. 그런데 피해 여성이 기절하니까 이 남성이 사건을 하다가 겁이 난 거예요. 도죄를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다행히 여성은 목숨을 잃지 않고 있었지만 상해는 큰 상태죠.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. 그러니까 깊은 상처도 있고 또 겁이 났는데 더군다나 이 가해자, 남성분은 피해자한테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던 거죠. 그렇단 말이죠. 이 80대 노인 85, 대체 왜 이렇게 분을 사귀지 못하고 살인까지 막 저지르려고 했던 걸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너 다른 남자 있지? 그렇죠. 두 사람은 좀 내연관계라고 하나요?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관계였는데 주기적으로 만남을 숙박업소 이런 데서 만남을 가졌었는데 어느 날 만나자고 남성이 얘기를 했는데 딸이 지금 오려고 한다 해서 안 만난다고 여성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서울 사는 딸이 내려와서 못 만난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혹시 너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요. 의심을 한 이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승리원님 저는 진짜 이런 사건을 접하여야 할 때마다 나이를 드셨다고 모두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호칭할 필요는 없다.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도 노인의 성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좀 다루어야 할까. 이게 계속 이렇게 숨겨져 있는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지금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집착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좀 편집증적 모습이 보여요. 딸이 왔다, 딸이 와서 나는 너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분들이 이제 만났던 장소가 있습니다. 그 장소에 이 여성분을 불러냅니다. 그게 이제 숙박시설인데 불러내고 난 다음에 여성이 도는 거 그때부터 다짜고짜 따지는 거죠. 너 남자 있지? 남자 있는 거 아니야? 남자 있지? 이렇게 따지면서 여성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피해나가려고 아들이 여기 오려고 한다. 그러니까 아들하고 좀 통화하게 해달라. 이러니까 그 아들에게 위치도 알려주지 않고 여성이 갖고 있는 휴대폰을 던져서 휴대폰을 좀 이렇게 부서트렸다.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딱 접하고 나서 85시나 이런 된 고령의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너 남자 있지? 하면서 그냥 말로도 아니고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했다면 이 사람이 진짜 20대, 30대 이런 소식적에는 무슨 짓을 하고 다녔을까?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 생각이 맞는 건데요. 재판부에서도 그렇습니다. 피해자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재범위에 우려가 있고 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폭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. 2008년 8월 14일 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습니다. 여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1년 6개월의 진역을 나왔고요. 그다음에 2016년 7월 14일 날 또 상해죌로 벌금을 7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즉 말하면 상해 폭력 정가가 뒤보호에 앉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노인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써가지고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성향이 계속 깊었던 거죠. 지금 박 변호사님,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좀 걱정하시는 것이 또 고령이라고, 고령이라고 막 형 팍팍 깎아주고 이런 거 아니냐. 살인을 시도를 했는데 살인이 달성되지는 않았습니다. 미수죄가 되고요. 살인죄 같은 경우는 미수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.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. 살인 고의가 없고 스스로 중단했다고 얘기하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쓰러진 여성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중단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살인 미수죄로 지금 받던 걸로 보이고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. 또 이 가족이 받은 충격, 공포심 말할 수 없이 큰데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한 노력도 없었고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징역 6년 중형을 선고를 하였습니다. 6년? 상당히 좀... 왜냐하면 만약에 고령자를 고려하면 사실은 합의가 됐거나 아니면 다른 또 좋은 요소가 있으면 집행유예나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는 거거든요. 살인의 결과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합의도 못 받고 되게 잔인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. 재판부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형이 지금 선고된 거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 идет는 저도 정말 대단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